초대형 도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쇼츠를 열심히 모시더니 고추냉이 좀 사주세요. 여러분 안녕, 안녕하세요. 나름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니냐면요. 일단은 오늘도 초대형 도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희 남편이 요즘에 아무래도 내가 유튜브에 관심을 한 번 더 봐야겠다. 우리 마누라가, 내 마누라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지 않느냐 하면서 쇼츠를 열심히 모시더니 요즘 뚝딱이 형이라고 즐겨보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. 그분 영상을 보시고 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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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왕 오징어 10kg입니다. 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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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. 됐다.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해. 한 조각이 이렇게 커요. 근데 내가 안은 오징어는 이렇게 안 생겼어. 내가 안은 오징어도 이렇게 안 생겼어. 아무튼 오늘은 남편이 준비해준 업소용 대왕 오징어 10kg로 오징어 튀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. 이것만 먹어도. 일단 껍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데 껍질을 좀 찾아볼게요. 여기가 껍질인 것 같거든요. 여기 있는 얘가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여기 껍질인 것 같아요. 얘가 냄새가 좀 있어가지고 다른 데에 놓기가 조금 걱정이 돼요.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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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먹기는 꿀팁을 좀 찾았습니다. 놓치면 안 돼요. 놓치면 안 되고 싹 해가지고 놓쳤다. 대왕 오징어니까는 길다랗게 해가지고 오징어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. 여러분 오징어 튀김만 사 드세요.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먼저 잘라줄게요. 엄청 길거든요. 이거 한 50cm 넘을 것 같아요. 가위 최고. 오징어 튀김만 사 드세요. 요렇거든요 여러분. 얜 진짜 이제 오징어 그 모양은요. 얇은 머리 부분부터 모두.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먹으니까는 두께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. 보통 요렇게 굵은 곳은 잘 없잖아요. 오늘 식관 장난 아니겠다. 그 쇼치에서 보던가? 이거 맞아? 아니 거기는 되게 뚝딱뚝딱 하던데? 뚝딱이 형이니까. 냄새나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하면은 밀가루에다가 빡빡 문대서 씻어야 된대요 밀가루? 막다 문대가지고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좀 뿌리고 차옹을 좀 같이 섞어가지고 잘했거든요 김장사는 못 해먹었구만 요걸 한 3번 반복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징어 씻기도 완료를 하였고요 저는 드디어 튀겨보려고 합니다 튀김가루를 계량은 1대1 계량할게요 바삭한 튀김 모습을 위해서는 얼음이 필수여가지고요 전 그냥 얼음에 넣어줄게요 그까이까 막 대충 막 으차 샥 섞어주세요 우리 남편이 섞어주시고요 저는 기름 온도 올리고 있겠습니다 너 넉넉히 부어주세요 튀김을 넣을까니까 한 요정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그냥 튀김가루만 있는 거거든요 얘를 붙여요 여러분 튀김옷을 한번 입혀주는 거예요 살짝의 꿀팁을 드리자면은 튀김옷 만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까나리 액자 진짜 조금 넣으면은 더 맛있어요 자 여러분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다 이거 하나만 튀겨려고 하는데도 딱 차겠는데요 잘 넣으면 된다 잘 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앗 뜨거워 안녕하세요 옆구리 치즈 엄청 개죠? 짱 커! 걔네가 너무 귀엽게 느껴졌나? 씹히는 식감 진짜 좋다. 어지러워가 커가지고 설탕이 모두 fertile 그리고 이거 튀기다가 새오라 내 와라 새월 다 날꺼 같으니 다 튀기고 만나요 여러분! OMEONE 10kg 오징어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10kg 오징어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튀기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좀 몇 개 못 튀겼어요 요정도도 양이 엄청나더라구요 저는 가족들이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요정도는 다 함께 나눠먹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! 여기까지 아까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더라구요 먹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뒤에 숨겨놨어요 엄청김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? 후사질까봐 제대로 어떻게 할 수는 못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싹싹 집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음~~ 엄청 부드러워요 ㅎㅎ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알고 있는 딱 그 대왕 오징어 비빔맛입니다 벼망 오징어 비빔맛 중에서 제가 좀 질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곳들이 있었었는데 거기는 그 오징어 껍질 손질을 조금 덜 해가지고 질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징어 자체는 진짜 부드러워요 확실히 크다 보니 예 튀김옥 진짜 받아 갈 것 같은데요 음 음 여러분 오징어 튀김은 두 번 튀기셔요 안에 치즈 같기도 하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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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잡았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요렇게 에이 유튜브 쇼츠에 푹 빠진 저희 남편이 준비를 해준 10kg 대왕 오징어로 대왕 오징어 튀김을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보통은 크기가 크면은 어? 질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국산 오징어랑 비교를 하면은 그 식감의 차이가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분식점에서 드신 그 익숙한 오징어 튀김은 요 맛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그때의 굿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